나는 아직 부족하다 아직 둘 아일체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둘을 더욱 수련하기 위해 상담소 일은 잠시 그만두고 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아 여기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보내놨어 여기 지금 두 명 있는데 우리 10년 동안 한 명씩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요 니가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일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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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백숙으로 한 두 마리 야 세기야 세기야 얘가 뭐 닭백숙을 먹어 닭같이 닫아봐 오리백숙을 먹어야지 인마 아니 술 한 번은 오리백숙을 먹었는데 또 오리백숙 뭐하러 먹어야 닭백숙 먹어 니가 귀에다 닭대가네 소리 들리는 거야 어? 시판 끊어봐 여기서 닭대가네가 왜 나와 또? 닭을 그만 심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닭백숙이 지겨버렸는데 얹어보라 그러면 어이? 아이고 왜 왜 왜 왜 우리는 똑같이 먹대가 견뎌 마인데나 소리 아니 학창 흘러봐봐 이리 와봐봐봐 흘러봐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닭백숙을 먹을지 오리백숙을 먹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못 먹을 거 같아 지난번에 오리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은 닭을 먹어야지 아니지 건강이 좋잖아 아아 대학아 통하네 인마 대학아 통했으면 대학을 하고 있네 선생님들 그만 싸우시고 오리랑 닭이랑 밭밭 이야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아 이 친구 이거 저기 지혜롭네 매일같이 여기서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두 분 궁합을 좀 봐드리고 싶거든요 궁합? 아 그럼 뭐 공짜로 봐줍니까? 공짜는 아닌데 뭐 싸게 해줬어 싸게 해드릴게요 아 예예예 따라 들어오실까요? 갑시다 야 머리 뭐 댕기머리라 했네 어디 저 산장에서 알바하는 애 아니야 쟤? 여기 주차는 어디다 해요? 저쪽이요 응 아이고 싶어 자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이야 위트 이쁘게 해놨네 이야 아유야 아유 아 좀 눕자 네 좀 쉬어 쉬어 누워 쉬어 쉬어 누워 쉬어 쉬어 한숨 자자 그래 자 자 아이고 아 아 야 이곳이 무릉도원 앙빈 낙도구나 어 신선이 따로 없네 신선 뭐야 뭐야 이게 자 야 기훈이 영음하네요 응? 뭐 하는 분이야 이거 이름도 모르고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아 그래 고남이라도 알아야지 우리가 저기 무슨 도사입니까? 그 민호이 도사라고 제가 일본뿐이에요? 한국사란이에요 아 민호이 민호이 오이 민 오 미 노이 오이는 보면 좋은게 노이 아니야 그거? 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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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니야 노니 아 민호니 미 두 분 이제 고민 늘어놓으세요 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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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요즘 고민이 있거든 야 여기 또 고민 많아요 오늘 잘 됐네 어 아니 우리 아들내미가 아이고 유튜브로 하는데 하여튼 저기 아들 걱정이 너무나 많아 잘할게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거는 아들분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아 예예예 관상도 봐요? 관상을 조금 봐요 그러면 저기 우리 여기 회장이 아들내미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보여 드려 봐봐요 한번 봐줘요 아드님이 음악을 하시나? 음악이 들려요 음악이 들린다고?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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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..뭔시래? 얘 누나 없어요 민서 누나 없어 니 저 노니돈 노니돈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김슈민이라고 내 조카거든 뭔가 지금 헷갈린 거 같거든 아 똑바로 닫고 가야 돼 여기가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 그래 우리 가족이 없으면 다 비슷하거든 네 김 밀 민 슈 슈 슈 슈 슈 왜 18년 배 아니 그 우리 민슈가 그 좀 연락이잖아 어? 어? 아들내미 다 키워봐서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니 뭐 딸내미 똑같지 뭐 아 뭐 딸내미 그런 척하다 아이가 아유 같이 사니까 보지 뭐 아들내미 7단이야 7단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예? 제가 또 젊은이로서 예? 요즘 젊은이들은 틱톡을 아마 할 거 같아요 뭐요? 틱톡 틱톡이 뭐고 어? 물어봐야 되나? 성욱이한테 물어봐 틱톡이 뭐고 어? 뭐 어쨌든 뭐 그걸 하면은 그걸 하면은 아들내미가 맨날 그냥 연락할게요 아 그 뭐 그 틱톡 그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일단은 춤을 우리 오빠의 아들이 배워야겠어 아 오빠야라고 우리가 상창해 상창해 우리 오빠야지 오빠야지 그래 그래 딸내미 같은데 왜 쟤 아이고 참 네 눈높이 교육 들어갈게요 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야우 재밌네 어? 이게 젊은이들 많이 한다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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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이렇게 줄넘기 하듯이 줄넘기 해요 이렇게?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 아 됐네 어? 시시시작 예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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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난다 호흡식아 열리면 우라험만화 생각이 난다 땅.다자잔.자잔.자잔.자잔.자잔.자.자잔.자잔.자잔.자잔.자잔.가대신 이제 앉으시고 이제 자잇 하다 끝나요 하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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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지금 계속 보니까 두 분이 친구의 궁합이 아니다. 그건 뭔데? 친구의 궁합이 아니라 부부의 궁합에 가깝다. 에잇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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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부부를! 됐어! 뭐야, 부부를! 어떻게, 어디가 부부의 궁합이야?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? 아니! 우리 부부가 아니야! 그렇지! 특판 소리 하고 있어! 아니, 부부라는 게 아니라 남자 남자로 태어났지만 궁합은 부부 쪽이다. 이야, 이것도, 이것도.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은 칼로 불배기라고 꼭 이렇게 물까! 이런 데서 싸우시죠! 그러네! 지난번에도 저기 여기 근처 와서 우리 그때 한 번. 이야, 그러네. 그러네. 그래서 부부의 궁합을 좋게 만들려면 두 분이 눈을 꼭 감고 뽀뽀를 한 번 쭉 하셔야 돼요. 지금 갑니다. 예? 그럼 다 해줘, 다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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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, 다 앉아보세요. 뭐 뽀뽀를 안 하면서 칠게! 술도 안 묵고, 어? 눈 감고 하면 돼요? 눈 또 감고! 그럼 저기 우리 민호니, 민호니 도호사님은 고민 없어요? 우리 인식 신비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안 그러나? 한 얘기 해봐! 제가 사실 고민이 있어요. 그 매드 몬스터라고 아시나요? 매드! 매드! 몬스터! 거기에 그 제이호라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잠을 잘 못 자요. 아, 그러니까 뭐 방탄투공대 그런 아들이구나. 그런 거 비슷해요. 잠을 못 자요. 두근구근거려가지고. 그 자식들도 막 보니까 얼굴이 막 두근두근하던데? 안 와! 어? 우리 집 딸내미가 걔도 좋아해가지고. 아, 저거. 시기인가 보네. 시, 시기 질투를 한다고? 어. 그, 나는 이거 방법을 알 거 같은데. 뭔 얘기하는데? 실물을 봐야 돼. 막 떨어질 거야. 아니, 그럴 리가 없. 제이 오빠는 그럴 리가 없어요. 그 자식이가 뭐 저기 뭐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거의 없대. 집 부모도 못 봤대. 그 자식이. 막 저 뭐 이상해 하여튼 막. 악기 두들렸다 그러던데? 아, 그래? 아, 희한하네 희한해. 저기 저기 그 조카놈이 여기저기 막 뭐 맨날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. 임. 임. 아니 니네 뭐 모르는게 뭐. 어? 우리 집 딸내미가 맨날 얘기를 해주니까. 저 거기도 여자 그 미지노였나 뭐 저기 뭐 있는데 둘이 뭐 저기 또 이렇게 뭐 음악을 한다는데 그 저기 그 선배한테 가서 노래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좋잖아. 아, 그래 그럼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떻게 뭐 곡을 좀 줄 수가 있나 뭐. 아, 내가 모르는 내 관심도 없어 솔직하게. 곡을 뭐 하게 받을 수 있나. 아유, 선배님. 선배님 후배 줄 수 있지. 그래. 궁금하다. 궁금하다. 제가 줄 수 있냐고요? 아니 아니 뭐 그게 아니고. 민 언니 말고 그 저기 그 분. 요거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. 세미난 기분. 어? 힐 왔다 힐 왔다. 주신다네. 야! 전화 저 전화하는. 진짜야. 준다 그러네. 그럼 준다 그러면 그 계약 같은 건 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. 녹음을 해야 되는데 마이클 잭슨이 생각날 때 그걸 녹음한다 그러더라고. 찍어. 어. 당연히 찍어버려. 저기. 렛쉽 토킹. 렛쉽 쉐킷. 쉽게 쉽게. 사랑할 수 있잖아. 됐다 됐다. 됐어. 그러면 나는 오늘 목적은 이런 것 같거든. 가라 가라. 아이고. 아니 복채는 두고 가셔야지. 얼마입니까? 자 그러면 음악 일찍님께 주세요. 어떻게 해야 돼? 나하고. 나도 하고 두어 Uh. 둘! 둘! 내려오르겠다! 제일 아이고 좋다! 둘! 둘! 티켓! 둘! 둘! 칸칸칸! 둘! 둘! 멋진다! 멋진다! 뭘 맨날 멋진다고만 하고 있어! 지금 여기 해가지고 노래 이걸 해줘야 또 조카가 해봤는데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래? 뭘 즐겁게 해! 그걸 잘 춰야 저기 그 노래 맞지? 아니 분위기 좋은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인마 아니 너 카메라 가지고 있어 앞에서 찍고 있는데 소관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야! 아니 선생님들 왜 자꾸 또 지금 복채 다 이렇게 해놓고 왜 싸우세요? 아니 저게 그걸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거 사이좋게 지내려면 뽀뽀해야 돼! 절대 안 돼 또! 그런지 않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아니 이리와! 아니 술대 안 묻는데 뽀뽀를 왜 알아 그래? 가만있어! 에잇! 에잇! 가! 갈까? 한 번 더 해! 댄스! 뭐 이렇게 한 번 돼? 아씨 오랜만에 해보니까 또 나쁘진 않네 가자 가자 탱쥐이야 에잇! 수혜주 한잔 해야지 응 한잔 해야지 가자 응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둘술에 둘수거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니 걱정 말라 나 나 언젠간 돌아올지도 돌아올지도 어 예 aben 아멘